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상의 특권이죠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구원받은 성로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린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은 예배를 계속 변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설교 듣는 거라든지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성로들 입장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징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로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600세 된 날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고 노아의 여덟 식구들만 살게 되는데 1년 후에 땅에 나왔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해를 재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1절을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 노아와 그 가족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1기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기하 5장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군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1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문둥병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 외에 신이 없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스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참 이 나만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희생자스를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나만의 모습은 참 감동적이에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있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참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주 작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영의 신 하느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드릴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공 4장 10절에 보면 4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탄이 주님을 광려에서 40일 동안 시험하면서 이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했을 때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해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6월절날 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고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오를 통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행해야 될 예식이 바로 만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예배해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으로 만찬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오른 서신서에서 교회에 만찬 예배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성교한다든지 헌신하는 것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주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직접 주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출애의 기회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의 기회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하느님 앞에 드리는 향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향은 뭡니까? 아주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상의 품질 최상의 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향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 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37절에 보니까 여와를 위하여 만들 향 이건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드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7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는지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향은 어디다 두냐 하면 증거계, 즉 법계 앞에 두게 되는데 이 법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향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창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천사장에서 마귀가 된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38절에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세칸바드 백성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 안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7.6교 12장을 보겠습니다 7.6교 12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한례를 받은 후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한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구 품코는 먹지 못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방사람은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사람들이 만약에 예배에 참석하려면 한례를 받아야 되죠 한례를 받은 후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주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국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그러한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위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위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승부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기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들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또 제시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아도오나이라고 부렸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신약시대 때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시대에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알프레트 깁스는 예배라는 그러한 그의 저서에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이렇게 낭독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속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낭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도 예배 찬송 예배에 관계된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느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성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의 찬송은 예배 시간의 기도는 어떤 강구 기도나 어떤 증보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대한 감사 기도 찬양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강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위로받고 또 서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성도를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보금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도의 보금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보금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보금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임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해 드리면서 어떤 영적인 회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주님을 격려하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온 것은 어떤 자기 공론을 의지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예배 시간에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영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의 피 안에서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환경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밤에 붙잡히셔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리아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도변자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린 향유 순전한 나도 한 근은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인데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한 사람은 한 1년치 월급이 되겠죠 상당히 큰 금액의 상당히 큰 금액의 그러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헌신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입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성기는 이러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성겨라 이 예배는 경배하고 성김 봉사하는 것이 그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예배만 드리고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외식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헌신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자괴를 나타내는 하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와 성김이 균형 있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합당해 예배해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이죠 그런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게 됩니다 모리아산 앞에서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만 올라가게 되는데 종들에게 한 말이 바로 오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치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제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배해 드릴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지 이삭의 죽음은 아니었죠 결국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번제를 받으시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의하는 줄 안어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생명마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 바로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한 줄 아느라 하나님이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이장인 부문 주님이 오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빈서러운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래약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준비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옆에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예배는 전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요한봉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귀한 비싼 이 향유를 주님의 그냥 발에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주님의 발은 복음을 전하신 발이었고 이 발은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바뀔 그러한 발이었죠 그런데 그 발에다가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참 이러한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이 말씀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전적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의 감동이 되고 강화가 될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감사가 있고 또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찬양의 기도 찬양이 뭡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죠 주님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성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다짐 이런 마음의 각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은 아닌데 그러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신뢰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가득했다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리의 문제들도 회복되고 또 주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은혜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참석한 회중들이 하나님의 신뢰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론 유다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내리온에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낭비했다고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7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낭비라고 책망했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볼 때 낭비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는 낭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들 황근을 아주 비싼 향유인데 이것을 드린 것은 제3자가 볼 땐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또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예배는 뭡니까? 주님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중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죠 어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로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한 사안죄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죄물로 드려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구약세는 많은 양들이 죽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죄물로 드려라 사안죄물로 드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주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 그럼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질 그래서 이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이 성경을 말하기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룰이나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 세상의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에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예배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우리가 시를 낙록하고 교회에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항상 시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라 이것은 우리의 소유물을 나누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청직의 입장에서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행동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제사다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의 예배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모든 물질을 나누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만찬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영적 예배나 찬미 예배나 사랑의 예배는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들은 예배이고 또 하나는 공적 예배로서 교회 전체가 모이는 예배로서는 만찬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림대원서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리고 24절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의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글씨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러한 만찬 예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 종류의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예배, 찬미의 예배, 사랑의 예배, 만찬 예배 위에 있는 영적 예배, 찬미 예배, 사랑의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예배이고 만찬 예배는 공적 예배, 교회 예배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좋을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기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에 함께 정지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때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잘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잘못이 있을 때 떡과 잔을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성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어떤 이웃과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사화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죠 마태모 5장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사화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는 항상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어떤 탓선이 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이러한 자기 자세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병이 든다든지 또 몸이 약해진다든지 여기 잠자는 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떠난 어떤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징계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잘 돌아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 지은 것이 있을 때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인수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으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느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될 때 하느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를 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순전한 나도 한 건을 드렸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준비되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의 향수를 단번에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드릴 찬송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이러한 찬송 이런 것들을 이번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합당한 말씀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서에 나타난 주님의 권한이나 또 예언서에 나타난 주님의 권한 또 시편에 나타난 주님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떤 주님에 대한 찬양, 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회중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할까 어떤 때는 주님의 권한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서 준비해 나갈 때 예배 시간이 우리가 똑같은 감사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게시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성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감사할 때 예배는 좀 더 활력 있게 그리고 또 모든 축복이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하면 항상 불렀던 찬성 항상 읽었던 말씀 항상 하는 감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생동감이 없고 그리고 좀 침체된 이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죠 헌금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도 예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허각해 주신 물질 가운데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바쁘죠 토요일날 우리가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합당한 말씀, 합당한 찬송, 또 합당한 찬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헌금도 같이 준비해서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형제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어선 안 되죠 벙어리 제사장 예배 시간 내내 침묵하는 물론 주님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될 수 있지만 제사장은 하느님 앞에 항상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한 달 내내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또 심지어는 1년 내내 거의 참석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좀 더 활발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각 지역계회마다 예배 시간이 조금 다른데 그 예배 시간은 주님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제들이 결정해서 시간을 선포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드린다고 선포될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한 예배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을 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될 수 있겠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분들 항상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한 10분 정도 지나면 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만찬 뗄 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늦게 된다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할 때 시간을 늦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을 늦게 온다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주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한 용모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복장은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옷 아주 비싼 옷 또 지금 세상에 유행한 옷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도 깨끗하고 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복장을 하는 것이 좋죠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덥다고 해서 뭐 그냥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상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편한 것도 좋지만 주님 앞에서 이런 단정한 용모와 용모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교회의 예배가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찍는 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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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감사합니다.